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해양경찰서 내에 동력수상내적이고 조종면허필기필시시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우리 정지현 경위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스튜디오에 지금 들어와 주셨는데 정지현 경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현 경위입니다. 4월에도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셨었는데 또 만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나와서인지 더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두 번째 오신다고 또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가지고 와주셔가지고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무겁게 해서 오겠습니다. 제가 4월에는 해상에서 위험 상황 시에 구조 요청이 가능한 헤로드 어플리케이션 소개를 드렸었고요. 네 맞아요. 네 10회리 이상 원거리 수상내접 활동 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헤로드 그러니까 이제 바다해의 길로드 해가지고 이제 헤로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기 이제 바닷길이라는 뜻의 해상에서 구조 신고가 가능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 헤로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작년 한 해만 302명이 이제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또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오늘 뭐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시려고 우리 정지연 경위님 나와주셨습니까? 네 오늘은 인천 지역 응시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인천해양경찰서 내에 동력수상내접기구 조정 면허 필기 pc 시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네 그동안 인천 지역 분들이 시험을 보시려면요. 서울 또는 경기권 시험장에서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저희가 해소해드리고자 인천해양경찰서 내에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력수상내접기구를 조정하려면 이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중 필기시험을 pc로 볼 수 있는 필기 pc 시험장 이걸 이제 운영한다는 거네요. 필기 pc 시험장. 네 그렇습니다. 추진기간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내접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면허증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그 면허증 취득을 위한 1단계인 필기시험을 이제 인천 지역에서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정 면허증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기간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내접기구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이고요. 이 면허는요. 일반 조정 면허와 요트 면허를 구분이 됩니다. 일반 조정 면허는 흔히 모토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같은 동력수상내접기구를 조정할 때 필요한 면허이고요. 요트 면허는 도시 있는 도시 있는 세일링 요트를 조정하고자 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여기서 이 일반 조정 면허가 다시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동력수상내접기구 중에 요트는 별도의 요트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거고 또 요트 외에 동력수상내접기구를 조정할 수 있는 일반 면허가 1급, 2급으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급하고 2급 차이점이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1급은 수상내접사업자나 또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취득하셔야 하는 면허고요. 2급은 본인이 개인의 수상내접활동을 위해서 그냥 레저활동을 즐기겠다. 본인만의 그럴 때 필요한 면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건 2급이고? 그렇죠. 사업을 한다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실 때는 1급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동력수상내접기구 조정 면허 이름이 상당히 길어요. 이게 전반적인 취득 절차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본인이 먼저 조정할 기구가 요트인지 아닌지를 하셔야 됩니다. 요트인 경우는 요트 면허. 요트라 하면 도시 있는 수상내접기구를 말합니다. 그 외에 모터포트나 수상오토바이 등의 동력수상내접기구는 일반 조정 면허를 선택하셔서 응시를 하면 되는데요. 필기 및 실기시험을 합격하시고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기하고 실기시험을 합격을 한 다음에 3시간 정도. 그러면 필기하고 실기시험이 힘들겠네요. 그렇죠. 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60점. 이것 같은 경우는 60점이면 합격을 하시는데 실기는 실제 모터포트를 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나요? 요새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레저 쪽이 많이 인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 지역 그리고 안산 시흥 이런 곳 주변 수도권 분들 중에 조정 면허 필기시험 보실 분들은 인천 해양경찰소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준비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시험 응시하시러 오실 때는요. 신분증, 증명사진 1매, 응시수수료 4,800원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고요. 저희 인천해양경찰서 내 시험장은 주 3회 월, 수, 금, 평일 6회 운영을 합니다. 첫 시험은 9시 30분, 마지막 시험은 16시 30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오시면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겠습니다. 응시수수료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4,800원이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정 면허를 취득하시려는 분들께 당부사항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면허 취득하시면요. 들뜨신 마음에 바로 보팅 나가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10페리 이상 원거리 나가실 계획이시라면 원거리 활동 신고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10페리 미만의 근거리 활동 또한 저희가 근거리 자율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리 자율 신고요? 신고를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10페리 미만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0페리가? 네. 한 18.52km 정도 됩니다. 바다로 18km 정도를 나간다고요? 무슨 뭐 어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거리라고 보고요. 그 18.52km 즉 10페리 이상을 나갈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그래서 10페리 미만의 근거리 정도로 활동을 하실 때는 의무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무조건 하셔야죠. 네. 저희가 안전사고 발생 시에 저희 해양경찰의 신속한 구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지연 경위님도 요트 자격증 같은 거 있으세요? 전 요트는 없고요. 일반 조종 면허 있습니다. 일반 뭐 어떤 조종? 그러니까 모토보트나 수상 오토바이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실기나 이런 것도 다 바다에 가서 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해양경찰이라면 누구나 다 면허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 휴가철 앞두고 수상 레저 활동 많이들 기획하고 계실 텐데요. 사소하게 여기는 수상 레저 안전수칙 또한 꼭 지키셔서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 레저 활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인천 해양경찰서 수상 레저계 정지현 경위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지금